하니, 빙사드, A랑, B랑 둘째 할 것 같는데요. A형 보시면 전통의 텔레내셔널, 땅콩, 피넛, B든지, 웰빙어, 퓨전, 앨몬, 프러먼 어디? 캘리포니아, 한국의 왕도 먹겠죠? 두 가지가 있구요. 우사드 이렇게 넣고 보세요. 둘둘둘, 잉글루시라는 롤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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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잔 알아드리는 인강 과자예요. 어떻게 신기했어요? 재밌어요? 먹고 싶어요? 자, 톤 들어가 주세요. 떡과 함께 함께 여러분들께 계실거예요? 하나는 먹고 하나는 가지고 갈 거예요.